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니 우리 손주 사이가 진정 작가가 된 건가?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그 작가라는 게 웬만하면 다 되는 모양이로구만. 아이고 아무리 그렇게 쓰여다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우리 성훈이가 워낙에 성품이 착해서 그런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지. 할아버지 저 잘했죠. 그래 잘했다 잘했어. 너 두 번째 작품은 노인과 상가다. 주인공은 당연히 나고. 아이 그럼요. 제가 상가 전문 드라마를 한 번에 딱 써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좋다. 형님 축하드려요. 아니 작가 사이에 아무나 보나요? 아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주인공을 하십시오. 제목은 중결의 춤바람. 아 이런 날은 맨육으로는 안 되지. 축하좌 한잔 하셔야죠 아버지. 아 당연히 그렇지. 술과 고기를 데려가렸다. 안 주셔. 건배. 미래의 작가를 위하여. 위하여. 형부. 그럼 전 탤런트 시켜줘요. 아유 처자는 제발한테 시집이나 가. 그네야. 축하한다. 어? 우리 그네가 말이지. 그래도 이거 자식복은 있어요. 왜? 사이른 자식이 아니까. 아 그래. 당신도 효진이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마.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속없이 좋아할 때가 아니네. 그나마 이서방이 작가되면 유사시의 이 살림은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네? 아유. 둘째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뭐든지 하여튼 주는대로 먹을 각오가 다 돼있다. 오늘 아침에도 닭볶음 닭 먹었지 않냐? 내일 아침에 삼겹살이랑 푹 좀 구워 먹자고 또. 죄송해요 아버님. 음. 죄송하게는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속상하는 일이 있더니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있네요. 사는 게 다 그러는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 웃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성훈아.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해 서방. 예. 감사합니다. 이 작가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이 작가. 영화도 한 번 써볼게. 아니야. 뒤에는 선생자를 붙여야 되는 거야. 아이고 참. 싸움. 여보세요. 예. 이 작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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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슨 일로 보자고 했죠? 지난번에 화내고 가는 거 보면서 다시는 저 사람을 못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탁할 게 있어서 왔소 역시 당신이랑 나랑은 쉽게 안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 봐요 우선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겠네요 아이한테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입양을 보냈네 어째네 사람 헷갈리게 했어요? 안 그랬으면 훨씬 일찍 알았을 텐데 어쨌든 고마워요 그만하면 똑똑하고 쓸만하게 큰 셈이니까 쓸만해? 아주 쓸만하더군요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좀 몰라서 그렇지 그거야 나이 먹으면서 다 빤해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해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고도 쓸만한지 아닌지부터 따지나 당신 머리는? 당신 머리는? 습관이 돼서 그러잖아요 고맙다는데 왜 시비를 걸어요? 진정으로 고마운가? 그럼요 나도 애만대 잘 자란 자식을 보면서 고맙지 않을 일이 있겠어요? 내가 왜 그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하지? 그건 묻거나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당신을 사랑해서? 영혼까지 종속돼서?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감동받았으니까 감동받은 김에 부탁을 들어주면 되겠구만 당신이 아이 엄마라고 나서줘야 될 일이 생겼어 순정이한테 좋은 혼처가 생겼어 어떻게 따져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자리야 시집을 보내면서 출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쪽에서도 친부모를 궁금해해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내지 그래서 지금 오사라 큰엄마 앞에 내가 박순정이를 낳은 사람이다 나서란 얘기인가요? 어떻게 알았나? 회사 로비에서 자기 아들한테 시집 오고 싶으면 애비 에미를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는 걸 봤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나? 에미로서 아이가 그런 수모를 받는 걸 보고 뭘 느꼈나?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비밀은 지켜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들이야 신랑감 본인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 세 사람만 만납시다 이것 봐요 박현묵 씨 그 집안은 나랑 사돈될 집안이에요 두 번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도 아니고 유민수 처가 식구들 앞에서 내 과거를 밝혀내란 얘기인가요? 못하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란 얘기잖아요 순정이 인생이 달린 일이야 누구 인생이 달렸어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은 지켜달라고 한다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을 방금 전에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나 고맙다는 말도 결국 입에 발린 소린가 아무리 고마워도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거니까 어미로서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도 못해주나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고 싶진 않지만 어느 순간 이후인가 난 그 아이의 행복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건 당신 선택이었고 뭐? 당신이 날 못 잊어서 아이를 키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 선택이었고 난 당신이 지금 부탁하는 그 내용을 들어줄 순 없어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성의껏 보상은 해보겠어요 뭐야? 설마 날 지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쓰려고 아이를 키운 건 아니겠죠? 정말이지 당신이란 사람 아이의 존재를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를 하려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대신 데리고 산 건 아니겠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그게 아니라면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은 포기해요 아이 하나 키웠다고 내가 살아온 시간 전체를 통으로 내놔라 그건 좀 무례한 부탁 아닌가요? 무례? 당신도 무례라는 말 뜻을 알기는 하나? 유 회장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유 회장이 죽으면 아이를 데려가겠어요 뭐야? 데려다가 내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에요 그 정도 역량은 되는 아이니까 이거 봐 강준선 내 자식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당신이 왜 흥분이에요? 걔가 당신 자식인가? 걘 내 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간다고 이중사의 목소리가 많은 곳에 제가 한 Alles에 기대할 땐 주변에 빠지게 될 텐데 나는 이제 내 바라야가 ξ naar 예술에다가 그녀를 부를 누구신지 또 사가 어디인 어디에 alle